안녕하세요. 오늘은 384쪽으로 갑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번에 진도를 다 못 보내서 오늘 다 끝내야겠습니다. 384쪽이 양도세 비과세로 갈게요.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인데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비과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다만 조건이 법률상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고요. 요건이 다 되면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도 없고 그 다음에 금액 제한, 한도도 없어요. 한도가 없다는 것은 얼마까지 면제한다가 아니고 전액 다. 신청도 없고 한도 없이 전액 다. 세금이 없는 이런 형태가 비과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따 나올 건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감면 또는 같은 말로 면제인데요. 이 두 개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건 같은 얘기에요. 다만 얘는 차이점인 비과세가 어떤 차이냐면 얘도 마찬가지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가추대에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에는 한도, 금액 제한도 있어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면제해 준다. 이렇게 금액 제한이 있다 이건데 그런데 보통 저희 시험은 얘가 나요. 비과세가 거의 시험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현행법상 비과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파산선고에요. 파산선고. 파산선고가 된 경우. 둘째는 농지입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압에요. 교환과 분압. 셋째는 일세대, 일주택에 대한 비과세. 크게 비과세가 세 가지가 있고요. 면제관면은 솔직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건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이게 있고 둘째는 농지의 대토. 이 두 개 정도. 제목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인데 보통 시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이거에요. 일세대, 일주택에 대한 것이 저희 시험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다 여버릴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럼 보기에 간단하게 한번. 388조 1번, MET 1번입니다. 첫째, 파산선고인데. 파산선고는 결국 뭐냐면 법원에서 파산자 선고 명령을 받으면 없죠. 세금도 없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파산선고 제목만 보시면 되고 우측 페이지 두 번째 갈게요. 농지의 교환과 분압입니다. 이 농지 교환 분압도 최근에는 시험에 두 번 나섰기 때문에 난리는 없는데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농지의 교환과 분압에요. 농지의 교환과 분압. 일단 여기서 농지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이 세 개의 농지에서 전답과수원이 이 세 개가 농지고요. 이게 교환됐다. 교환은 맞바꾼 거죠. 분압은 나누거나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맞바꾸거나 나누거나 합쳤다 이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이 농지가 교환 분압되었다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대신 법률을 정한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요건이냐. 첫째는 이 농지가 교환 분압하는 사유입니다. 사유. 이게 왜 교환되고 왜 분압되느냐 사유가 있고 둘째는 금액적인 요건. 그래서 사유적인 요건도 있고 금액적 요건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이 사유는 다시 네 가지인데 그럼 무조건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압되었다 해서 비과세가 아니고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돼요.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런 이유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압이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압이 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경작상 교환입니다. 다만 제가 할 게 경작상 교환은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얘는 3년 이상 거주경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3년 이상 거주경작은 해야 한다. 이 요건이 붙고요. 네 번째 각종 법령, 농지법이나 농지관리기금법 등에서 교환되거나 분압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이유로 교환되거나 분압되었을 때 비과세지 그럼 이게 넷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교환분압하면 비과세가 안 돼요. 반드시 넷 중에 하나의 요건이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금액적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둘 중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 이 요건까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대요. 을 갖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자 둘이 맞바꾸자. 맞바꾸자 했어요. 맞바꾸자. 왜? 경작상으로 바꾸자. 그래서 경작상 목적으로 바꾸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 사용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금액 요건 따져봐야죠. 이때 갑의 농지가 100원이고 미래 농지가 80원이다. 금액은 밖에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이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20원. 자 둘 중에 큰 게 100원이죠. 자 100에 4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20원. 그러면 이 차액이 4분의 1을 한 것보다 분명히 작거나 같아야죠. 그럼 됐으니까. 그러면 사유 요건도 됐고 부동호 요건도 충족했으니까 그럼 얘도 비과세가 되고 얘도 비과세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유적인 요건도 했지만 부동호가 이렇게 뒤바뀌면 둘 다 과세가 돼요. 얘도 과세, 얘도 과세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유와 부동호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387번째 메뉴 2번입니다. 농지의 기원과 분합인데 1번. 자 비과세 대상 보셔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다가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을 하면 4분의 1 이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요건이 충족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국가나 혹은 지방재산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둘째 국가나 혹은 지방재산체가 소유해놓은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셋째 경작성 나오죠. 그래서 경작성 필요로 인해서 교환했대요. 다만 이 D급번은 3번은 반드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몇 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을 해야 합니다. 또 맨 밑에 네번째 농지법이나 농지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타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합이 돼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넷 중에 한 가지 요건과 함께 넷 중에 한 가지 요건과 함께 반드시 금액요건이 충족돼야만 이때 비과세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만 맨 밑에 2번 보죠. 비과세가 배제인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이런 요건이 다 돼도 비과세가 안 된대요. 사유가 됐건 금액이 됐건 다 됐어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어떤 게 있나 보죠. 1번 양도일 현지입니다. 특별시의 오는 광역시입니다. 그 밑에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대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거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까 갑갈갈에 우리 경제학상 교환하자 했어요. 해놓고 금액을 다 따져보니까 둘 다 비과세 요건이 다 돼요. 그래서 둘 다 언제 교환하게 되냐면 금년도 농사 다 짓고 12월 우리 31일 날 교환하자 이렇게 둘 다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갑의 농지가 내일부로 내일부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뜻하니 편입된다고 공고가 났어요. 편입되면 더 이상 갑의 땅은 농지가 아니고 주거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농지가 아니니까 금년도 말에 교환 분압에만 의미가 없어지겠죠.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너무 가고 가니까 비록 얘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돼서 몇 년간 받으세요. 3년 동안 유예기간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비록 지금 주거지역에 편입이 되어서도 3년 내 교환 분압하면 비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로 저희 시험도 가끔 보면 영어가 추가되니 뭐가 추가되느냐 하는데 그것도 추가가 된다고 해도 당장이 아니고 추가되도 이렇게 일정한 유예기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번은 마찬가지예요. 해당 농지에 대해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 있는 경우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지납니다. 왜냐하면 환지 되면 역시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도 3년 동안 파줄게. 단 3년 넘어가면 절대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조건들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농지의 교환 분압을 받았고 세 번째 갑시다. 넘어가서 387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으로 가볼게요. 이 집어오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자 보전 제목이 1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갑신의 가족이, 갑신의 가족이에요. 갑신의 가족이, 갑신의 가족이, 가족이 집을 한 채 삽니다. 이 집은 갑이 단독명의로 등기했건 부부 공동명의됐든 가족명의됐든 관계없어요. 집이 한 채가 있고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쭉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팝니다. 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족, 이 한 가족이 집을 사서 갖고 있다 파는데 이 갖고 있는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했어야 돼요. 최소 2년 넘게 보유했다가 이 집을 팔았을 때 그때 비과세인다는 거죠. 다음 주에 얘기할 게 이렇게 양도할 때 집이 딸랑 하나일 때 비과세예요. 그럼 얘가, 이 값이 돼가지고 집이 있는데 집 하나를 또 샀어요. 또 삽니다. 또 샀고, 이거 파는 순간에 집이 또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이거죠. 두 개가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이걸 팔게 돼도 양도세를 비과세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주택이라는 놈은 초지일관 주택이 하나 있다가 아니고 양도 시점에 주택이 딱 한 채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파는데 얘가 또 있다. 그럼 얘는 세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고 훗날 나중에 얘를 판다. 그럼 얘를 판다면 나중에 판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비과세 가능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1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파는 거 그 주택 한 채만 비과세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집이 10개다. 10개고 10개를 쭉 판다면 처음부터 몇 번째 것까지 아홉 번째 것까지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비과세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1주택이 해야 되고 참고로 그럼 얘가 이제 분명히 주택이 두 개만 해가면 먼저 판 건 과세 나중 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두 채를 동시에 팔았다. 두 개를. 자 집이 두 채고 두 채를 동시에 팔게 돼요. 그럼 동시에 팔아도 똑같아요. 동시에 팔아도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돼요. 그럼 어떤 게 과세가 어떤 게 비과세냐. 동시에 팔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양도자가 선택해서 선택해서 나 이거 비과세 이거 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귀의 1세대에 갑시다. 그런데 지금 1세대가 뭐냐 이건데 1세대는 한 가족. 나입니다. 나하고. and. 대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대원칙은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배우자하고 힘을 합쳐서 누구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 없대요. 없었다. 그럼 언제냐. 첫째 저 친구 저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둘째 저 배우자가 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다시 세 번째 저 거주자가 독신자일 때.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가 되면 이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내면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1주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이 1주택은 꼭입니다. 반드시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따져요. 그럼 내가 한국에 집이 하나 있고 미국도 있었다. 그래도 난 1주택이에요. 주의할 건 또 양도 시점에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 해야 돼요. 양도할 때 1주택이 안 돼요. 또 세 번째 반드시 사실상 주거용 실제 주거 목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얘가 1주택이라고 해도 절대 이따 나오겠지만 얘가 고가 주택이면 안 돼요. 고가 주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어야지. 절대 고가 주택이면 비과세 받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그 주택의 양도일까지 무조건 최소한 2년 넘게는 보유가 돼야 돼요. 네 번째 대신 등기돼야 됩니다. 이게 1세대 1주택 2년 넘어서도 미등기되면 비과세가 안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만 비과세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수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원 나왔지만 아까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주택이 비과세이면 땅도 비과세가 돼요. 땅도 비과세. 그런데 이 주택이 비과세면 이 땅, 이게 땅을 보고 마당이라고 하고 이게 세법 생명으로 부수 토지인데 이 땅도 비과세인다 이거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주택이 어디에 있냐. 첫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가 되고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최대 10배까지 비과세가 되게 돼요. 그래서 토지가 무한적이 아니고 토지 면적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보셔요. 자, 187조 갑니다. 자, 밑에 중간에 3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수에서 생계를 갖추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걸 말하죠. 물론 과도는 내비두고요. 그래서 1번 1세대 갑니다. 자, 원칙인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나 거수에서 생계를 갖추는 가족,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1세대라고 해요. 다음 예외는. 자,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대에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 없다. 없어도 가능하대요. 첫째,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둘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셋째,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일명 독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없어도 가능하다. 자, 넘겨서 괄호 1번 가죠. 자, 388쪽 2번. 자, 2번. 양도는 현재 어디에? 국내에. 자, 주택이 몇 개가 돼요? 하나입니다. 분명히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따집니다. 외국에 있는 건 안 따져요. 그래서 항상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판정해서 주택이 몇 개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 양도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자, 두 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해요. 하면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의해서 양도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도할 때 주택이 딱 몇 개 하나여야 돼요. 분명히 양도할 때 몇 개 주택이 달랑 하나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쉬워요. 이제. 자, 문제는 이제 맨 밑에 갑니다. 자, 388쪽 맨 밑에 예외인데. 자, 이 예외는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양도시점에 주택이 하나일 때 비과세인데 지금부터 볼 건 양도시점에 주택이 두 개, 두 개.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 두 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일 때는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볼 건 양도할 때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한 채로 봐서, 봐서 뭐한다. 비과세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서 뭐 해 주겠다? 비과세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까하고 안 맞지 않냐. 아까는 분명히 주택이 두 개일 때 먼저 판 건 과세고 낮은 건 비과세다며. 그런데 지금 왜 먼저 것도 비과세고 낮은 것도 비과세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두 채가 된 이유가 부득이하게. 어떤 게 뭐냐 하면 내가 투기적 목적이 없고 집이 안 채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상속받게 됐어요. 주택 하나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 됐어요. 그럼 상속받은 건 투기적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두 개가 되면 이건 국가가 봐준다 이거죠. 대신에 이게 봐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세상 이치하고 똑같은데 봐주게 되면 조건이 붙어요. 두 가지 조건이. 첫째, 첫째, 처분주택이 정해집니다. 법에서 대신 너 봐주는 대신 이거 먼저 처분해야 돼 라고 정해주고요. 두 번째는 또 처분기간도 있어요. 처분기간, 주택을 파는 처분기간도 정해줍니다. 처분한 주택과 처분기간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업범 부터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같이. 388척 매미트 예외입니다. 양도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대미 원책입니다. 허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를 현재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대요. 그래서 분명히 양도할 때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몇 채로 하나 있는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넘기서 봐요. 이제 기업번가입니다. 우측에 첫째, 거주이전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이거. 기업번은 뭐냐면 거주이전.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거주이전. 이사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값씨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종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이사가려고 새 집을 샀습니다. 새 집을 샀습니다. 새 집을 샀어요. 이게 신주택이에요. 샀어요. 그럼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이사가려고 산 겁니다. 어쨌든 이걸 산 순간 몇 개? 집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이때 하나는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팔느냐? 새 집 산 날부터입니다. 이것은 날부터. 3년 내입니다. 처분기가 나오죠. 처분기가 나옵니다. 3년 내. 뭘 파세요? 전에 갖고 있던 집. 종전 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3년 내 처분하시오. 그럼 두 개였지만 세법상은 하나로 봐요. 1세대 1주택. 이거 하나 있는 거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럼 이사가려고 집을 사서 두 개 됐다? 어떤 거 파는다? 종전 거 판다. 몇 년 내? 3년 내 처분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 더 있는데 이사를 가긴 가요. 이번에 왜 가냐면 내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간다. 내가 과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세종으로 이사를 간다? 이때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3년 내 양도가 아니고 이때는 5년 내요. 그래서 5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돼요. 5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볼게요. A 기업번. 389쪽입니다. 기업번. 거주의전 A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입니다. 일명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혹은 자가건설에 포함되어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입니다. 뭘 팝니까?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3년 내에 뭘 파하세요? 종전 주택이 처분되는데 이거죠. 됐죠? 다는 내비도고요. 매밋의 비번 갑니다. 매밋의 비번. 다만 수도권에 소지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기타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온, 과들고 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행정실로 포함한대요. 군 혹은 이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지한 경우는 A양 중 3년을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보통 기본은 그럼 저희는 3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이사를 가게 되면 이때는 몇 년? 이때는 5년 내 처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규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첫째고 맨 밑에 두 번째, 니은 번 가요. 상속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 때문에 투체된 건데 보죠. 상속 때문에 투체입니다. 분명히 상속이에요. 조심할 건 증여는 안 돼요. 증여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상속에 의해서 두체된 것만 인정합니다. 상속에 의해서 두체된 것만 인정해요. 이런 거죠. 값 시간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 이게 값이 살고 있는 현재 주택, 일반 주택이에요. 이번에 값이 값이 상속받은 집이에요. 상속받은 집.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집이 있다. 어쨌든 몇 개, 두 개, 두 개. 1세대 2주택이에요. 안 팔면 좋았는데 판다.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다면 처분 주택이 정해집니다. 그럼 뭘 먼저 파냐? 본인이 갖고 있던 집.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돼요. 먼저 처분. 먼저 처분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 때문에 뭘 먼저 하세요? 본인 걸 먼저 처분하세요. 조심할 건 절대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안 돼요. 본인 걸 먼저 처분해. 본인 걸 먼저 처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보세요. 본문 뒤에 있겠네요. 390페이지로 가면 맨 위에 2번이 있어요.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이 포함됩니다. 하면 피상속이니 상속 개시 당시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음에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합니다.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맨 끝에 뭘 양도합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형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상속받으면 뭘 먼저 팝니까? 본인 거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어야만 비과세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업번호는 종전 걸 파고 지금은 본인 걸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핵심 체크인데 상속 당시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주택이 한 채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주택이 두 채, 두 채. 상속받은 게 두 개일 수 있어요. 두 개. 그죠? 그럼 내 거 하나 상속받은 거 두 개 합이 몇 개? 합이 1세대 3주택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도 똑같아요. 부족은 본인 걸 먼저 팔면 팔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근데 상속받은 게 두 개면 아직도 두 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언젠가 팔 거 아니야. 팔게 되면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돼요. 상속은 내 게 아니고 부모님 거였기 때문에 판정 방법도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판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순인데 첫째 어떤 게 비과세 1번이 1순입니다. 둘 중에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이 소유했던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 돼요. 2순위 소유기간이 같았다. 그럼 어떤 거? 거주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세 번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기간이 뭔똑 같다. 어떻게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사망 당시에 거주했던 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네 번째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다. 그럼 뭐가 높은 거?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에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두 채가 상속이 되면 법정순위는 이거예요. 순위가 소 거 당 기입니다. 첫째가 소유기간이 긴 거 둘째가 거주기간이 긴 거 셋째가 상속 당시에 거주했던 주택 넷째가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그래서 일명 소거 당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거 당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이 나왔고요. 디귿번 갑시다. 디귿번은 동거봉량이에요. 디귿번이 아니지. 디귿번 맞추고 우측에 디귿번 직계전속에 동거봉량이에요. 동거봉량 동거봉량이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니을번이 있죠. 391조금 중간에 니을번 중간 위에 혼인 두 개는 묶어줍니다. 동거봉량과 혼인은 둘 다 묶어도 돼요. 둘 다 내용이 같아요. 같아요. 동거봉량부터 가죠. 갑이 주택이 있습니다. 갑의 부모님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모신다고 두 집이 합쳤어요. 그래서 갑이 부모님 집에 가서 모시든지 부모님이 오시든지 합쳐요. 합치면 집 몇 개 두 개 1세대 2주택이 돼요. 하나를 팔면 언제까지 팔냐 합가 1부터 합니다. 합가 1로부터 팔아요. 언제까지 합가 1로부터 몇 년 기간이 있어요. 5년 내요. 5년 5년 내 팔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신 주의할 게 아까는 얘는 뭘 팔아요. 종전 거 팔라고 되어 있었죠. 일반 거 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얘는 일갈 수도 있고 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파는 주택이 어떻게 분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5년 내 둘 중에 5년 내 한 채만 처분하면 돼요. 5년 내 한 채만 처분하면 돼요. 5년 내 한 채만 처분 하지. 얘는 정해진 주택이 없어요. 쉽게 5년 내 한 채만 처분 처분하면 됩니다. 혼인은 어떻게 해요? 혼인은 말만 바꾸면 돼요. 부모님이 아니고 여자, 여자. 어떤 내가 여자와 함께 혼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도 집이 있었네요. 그럼 역시 몇 개입니까? 두 개. 그러면 말만 바꾸면 돼요. 합관이 아니고 언제 오늘로부터 혼인 일로부터 똑같아요. 몇 년 내 5년 내요. 혼인 일로부터 5년 내 한 채를 처분하면 돼.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규정인데 내용 안 읽어볼게요. 무조건 동거북양 원인은 같다. 몇 년 내 파세요? 5년 내 입니다. 뭘 파세요? 둘 중에 한 채만 처분하면 됩니다. 그럼 ㅁ번, ㅂ번 이것도 묶어요. ㅁ, ㅂ번 똑같은데 ㅁ, ㅂ번 묶을게요. ㅁ번 ㅁ번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이런 거예요. 값이 집이 하나 있어요. 현재 값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 일반주택 자 값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도 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도 있다. 어휘했던 주택은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를 팔면 돼요. 뭘 파냐? 똑같아요. 값이 갖고 있었던 일반주택 일반주택 팔아요. 언제 파냐? 먼저 팔면 돼요. 똑같아요. 먼저 처분 하시오.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줍니다. 없어요. 문화재하고 일반주택이 있었다. 뭘 먼저 판다? 일반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된대요. 하나 더 봅시다. 비옷 번 갑시다. 비옷 번. 흥린은 뭐냐? 이거죠. 이번에는 농어촌주택이 된거에요. 농어촌주택 보세요. 갑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이 일반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 농어촌에 주택이 하나 또 있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에요. 팔다? 그럼 뭘 먼저 팔면 돼요? 일반주택에 얘를 먼저 팔면 돼요. 먼저 처분하면 돼요. 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운다. 둘 다 가짜다. 그래서 무조건 문화재하고 농어촌주택은 뭘 먼저 판다? 일반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농어촌주택은 첫째 이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거나 아니면 이농주택이든가 아니면 귀농주택이든가 셋 중에 하나일 때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뭘 먼저 파세요? 일반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돼요. 일반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한다. 그래도 굳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한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겨서 마지막 갑니다. 하나 더 갈 건데 그 뒷페이지에 가면 500 353쪽의 맨 위에 가면 시옷번도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시옷번데 이게 저 기억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목인 실수의 목적인데 얘도 이사를 가는 건 똑같아요. 보세요. 갑이 집이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 일반주택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삽니다. 분명히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려고 집을 샀어요. 이게 신주택이죠. 그럼 집 두 개입니다. 하나 팔면 돼요. 뭘 파냐 당연히 이거 팔면 돼요. 전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팔 거냐 아까 제 이 기억번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새 집 산 날부터가 아니에요. 일단 조심할게 이사 가는 목적이죠. 있어요. 목적 목적이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또 질병의 요양 이런 이유로 그래서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 이런 이유로 이사를 가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럼 기억번호는 이 요건 없어요. 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를 갖고 그럼 전에 집을 판다 이거죠. 언제 파냐 이거 산 날이 아니고 이거 사게 된 이유 이거죠. 이건 사유 사유 해소일로부터 일로부터 3년 내입니다. 3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요?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요. 새 집 산 날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유가 끝이 난 날부터 3년 내에요.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옷 번 자 실수의 목적입니다. 땡땡. 취약 또 근무상 영편 질병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요?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의 일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봐서 비과세 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 있는 걸로 보는 건데 다시 한 번 어떤 주택이 처분되는지 또 처분기간이 어떻게 정해져는지를 반드시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와 함께 주의할 게 또 뒤로 가면 394초기 하면 세 번째 2년 이상 보이나오죠? 그래서 얘도 시험에 매우 잘 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는 건 이 두 개예요.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거하고 이 394초기에 2년 이상 보유할 건데 이건 좀 쉬었다가 보유기간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죠.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